위대한 함대들 알다리스 말이 맞소 앞서 보았듯이 저그는 우리를 몰살시킬 때까지 광란을 멈추지 않을 거요 나는 마지막 차원 관문으로 모두 후퇴한 후에 저그가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오 외람된 얘기지만, 제라툴 프로토스는 저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소 아이언은 우리의 고향이니 바로 여기서 우린 끝까지 저항할 것이오 대의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죽었어, 알다리스 자부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살아남아야 복수를 할 수 있소 집행관, 피난처로 적합한 것을 알고 있소 샤쿠라스요 내 동정 암흑기사단의 고향이지 그대의 동정이라고? 그들에겐 우린 복근일 뿐이오 우릴 받아들일 리가 있겠소 내가 그대의 대의를 따르기로 하지 않았소 모든 존재가 대의회처럼 용서를 모르는 건 아니오, 알다리스 그대 말인 맞소 집행관, 제라툴이 자원관문으로 우리를 이끌 거요 관문을 확보하면 피닉스와 세 법무관 아르타니스가 살아남은 동포를 샤쿠라스로 인도할 거요 집행관님, 저는 아르타니스입니다 비록 최근에 법무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제가 기사들의 명예와 전통을 받을 것은 의심치 마십시오 지켜보겠네 친구들,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적은 놈들과 함께 남느니 어디로든 떠나는 게 좋을 거 같았음 말이야 레이너 사령관 늘 그랬듯이 그대 도움은 언제나 환영하오 함께 해주면 영광이겠소 영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이루어지리라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칼속 날아다 날 찾았나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이 땅굴망을 파괴해서 적의의 지원 병력을 차단해야 하오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탈아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탈아 이루어지리라 엔탈아 엔탈아 영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응? 그리하겠다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탈아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 미기 그리 그리하겠다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valer heiro täll 기사단이여 이루어지리라 그리하겠다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파이어를 위해서라면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로아둔 시간이 없습니다 전투적인 형제들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엔타로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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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로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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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리라! 잘 찾았나? 내가 필요한가? 영주행을 내려라, 기사단이! 응? 사칼라타스! 미사! 응? 엔타라타! 영주행을 내려라, 기사단이! 응? 영주행을 내려라, 기사단이! 미사! 사칼라타스! 엔타라타! 발차단아! 사칼라타스! 영주행을 내려라, 기사단이! 엔타라타! 엔타라타! 발차단아! 내가 필요한가? 복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가? 엔타라타! 엔타라타! 광란! 하칼라타! 엔타라타! 으아! 명을 내려라, 기사단이! 필요한가? 명명을 내려라, 기사단이! 필요한가? 명명을 내려라, 기사단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군 전설이 영국을 내라 기사단이 얻은 수능이다 발차단의 양도리 바닥 속 속에 비싸움 중 구원하는 날 갈성 자란다 길이 정해졌다 갈성 자란다 가오른다 기타 내가 필요한가? 원하는 바를 봐 싸워둬다 가게다 제노 그리드 발차단의 양도리 내 순간 누가 열을 위해 전하면 갈성 자란다 갈성 자란다 상상 갈성 지노 호 칼라소스 압도적인 힘으로 날 활용해라 알았다 난 차가워한다 엥타로마드는 기무수인 중이다 전투가 날 부른다 가수의 뜻을 받고 누워지리라 알차단 나 기원 쏘카 능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와이어를 위해서라면 엥타로마드는 와이어를 위해서라면 알차단 나 엥타로마드는 이 승사도 같은 승사도 타오른다 내가 필요한가 응? 그리하겠다 집행관 자원관문에 도착했소 저금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칼라의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야 하오 역량을 내려라 바로 하셔야겠다 제라오 가군 출신에 도착했소 자네의 동족을 관문으로 내보내는데만 집중하라고 모두 대피할 때까지 페닉스와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섬 parishion의 에세제작 에세제작 이빨이 시크 버텨 bottleneck 스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